천천히 욱하는 대화 속에 남는 단어는 몇 개일까요 구석진 자리를 앉아 커피를 마셔 그때의 일품 씻지 않도록 더 이상 내 얘기가 아니었던 안급히 쓰는 열매 끝에서 왜 먹은 구절이 또 생각이 나면 그나저들 언제 지나칠까요 내 눈에 떠 저 하늘 끝에 너 내게 아픈 집에 가다를 것 같죠 그때도 너 이 풀린 몸에 맡겨 내 슬퍼지 않게 나 나 나 나 나 기울린 새벽의 모습 속에 서두른 단어 몇 개일까요 그곳에 존재했던 사랑의 말도 그대의 등장을 지지 않도록 더 이상 그 얘기가 아니었던 모두가 있는 대화 속에서 명백한 결말이 또 내려진다 그 이유가 어째 중요할까요 난했던 저 하늘 같은 너에게 언제 내가 내릴 것 같죠 그때도 보니 풀린 몸에 막혀 내 슬퍼지 않겠구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